안녕하세요. 2월 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태훈 형제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내가 그를 모든 민족에게 증인으로 세웠으며 그를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외국 나라들을 부를 것이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쌍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피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돌의 모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나 잔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향이 자랄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인을 부르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역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한 뒤 오늘 본문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사회는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건면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분의 구원의 확실성 그분의 구원의 안전성 확실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불로 나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불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죠. 돈 없는 자들도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포도주와 우유를 지불하지 말고 거저 거저 마셔라. 돈을 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마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현재 이사회소를 묵상하고 있지만 신약의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이렇게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또 찬송가를 함께 묵상하다 보면 참 좋은 가사들 또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생각해보게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31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는 도다. 힘쓰고 앱슴이 있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 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겠네.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않고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한 영원히 솟아들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 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송가 316장에 보면 우리가 가사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그 안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나 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나 또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따른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1장에 보시면 정리하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우리가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 다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잘 지켜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만큼은 또 올해 한 해 만큼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저와 성도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 말씀을 주시는 주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텐데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또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또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든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기도도 물론 좋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의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사야 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길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질병의 가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아픔 또 가정에서의 불화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중부합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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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